안녕하세요. 논리채이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과학기술질문 두려우신가요? 라는 영상인데 과학기술질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들어보시면 과학기술질문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기술질문은 보통 문과생들은 조금은 어려워서 분리하고 이과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편견이거든요. 채이노의 퀘스트 영상을 꾸준히 챙겨본 친구들은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본질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모의고사나 사선 모의고사를 보면 이과생들에게 더 유리한 과학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문과, 이과의 이게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있어도 이들에게 유불리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화면에 뜨는 촬영된 영상에 관한 기술내용입니다. 이거는 이과생들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더욱 제시문들이 과학과 기술이 합쳐지면서 순수 과학적 지문을 내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문과생들 과학기술 지문 두려워하지 말라. 이과생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지식으로 풀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과학기술 지문을 좀 더 쉽게 볼까요?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비문학은 구조적으로 쉽게 말하면 글쓰기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면 훨씬 쉽다는 거죠. 구조적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낯선 친구들이 있는데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 영역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문장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과학기술도 두 개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각각의 단락의 핵심 내용들을 묻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살짝 예를 들어본다면 첫 단락에서 카메라로 어떻게 촬영하는지 촬영하는 방법을 묻겠다고 서론에서 제시해 줬습니다. 비문학 독해의 기본 논리가 첫 문장이 기준이고 매 단락의 기준이고 서론을 가지고 본론의 단락들을 예측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능에서도 너무 쉬운 건 첫 단락이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촬영하지?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라는 부사 우리 작가들은 부사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먼저 라는 말을 쓴다는 건 이 촬영하는 방법의 순서를 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앞으로 이 순서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순서의 방법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순서가 사진 자체 카메라의 렌즈 때문에 생기는 카메라 자체 내적으로 생기는 왜곡을 이야기를 했고 글의 구조란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이거를 해결하는 글이 나와야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왜곡에 문제가 있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또 한 가지는 카메라의 외부적인 요인 카메라 위치 때문에 생기는 또 왜곡이 생긴다. 그럼 똑같은 문장 구조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겁니다. 글의 구조상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내적인 것과 외적으로 촬영하면서 생긴 문제와 그걸 해결 방법이 나왔죠. 하나 안에서도 내적 외적이라는 상대어가 보임으로써 상대어 보이자마자 이거 비교해야 되겠네? 또 두 개 나오면 문장 구조가 갔는데 문제점 제시 해결책, 문제점 제시 해결책으로 나왔네라고 비교하면서 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의 문장을 뜻풀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은 문제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통시에 먼저라는 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왜곡이 끝난 후에 이 원근 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원근 효과에 이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말하면서 이거에 대한 똑같은 문장 구조로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이 영상들을 전후, 좌우 네 가지를 합성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단락에서 어떻게라는 단어와 두 번째 단락에 시작하는 먼저라는 것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이 순서를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첫 번째 순서에서는 내적, 외적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 순서가 끝나고 나면 매곡된 이후에 원근 효과 방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의 방법을 꼭 비교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의 과학기술 질문의 전부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의 내용보다는 순서라는 것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한다는 것 특히 비교한다라는 거에서는 비교의 범주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글쓰기 논리, 독해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전혀 없어도 또 오히려 지식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나온다고 해서 그 세부적인 문장들 이것들의 둘 이상의 관계를 비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지식이라는 걸 의존하지 말고 글쓰기의 구조를 보면서 내가 벌써 예측하면서 내가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글은 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오류를 범하는 건 구조독해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다 결론 지어진 필기를 보고 있고 필기를 정리하고 암기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논리독해라는 말은 벌써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오겠네 이게 나오는 것도 이 범주상으로 비교되면서 나오겠네 그럼 비교 범주 대상들이 선택지로 나오겠네 라는 것이 다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기술 지문을 지식 1도 없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이든 경제 지문이든 지식을 버리고 지금처럼 글의 구조를 스스로 예측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해야지 단순히 자료를 읽고 배경지식을 읽고 하나하나 뜻풀이를 읽고 이미 결론 지어지고 필기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주공공부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꼭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수능 과학기술 지문을 제가 얼마나 쉽게 읽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2022년 수능 과학기술 지문을 지금부터 지문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과학기술도 정복하시고 언어 100점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빈문학은 지문이 중요하다고 했고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문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 경제든 과학기술이든 과학기술의 기본은 How다. 어떻게 물었잖아. 어떻게 어떻게. How. 이론에서 맨날 떠드는 How. 그렇지. 첫 단락 잘 보고 How. 그러면 How라고 하려면 그 How를 이루는 기계들의 장치 쉽게 말해서 구성요소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가 잘 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그 장치가 뭔데? What?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에 360도의 상황을 위해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에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어우 길지. 근데 How가 나왔지. How가 뭐니? 단순하게 구성해봐. 돕는 장치가 있는데 뭐. 뭐뭐를 이용하여. How 우리가 할 때 앞에 이론에서 뭐뭐를 이용하여. 그럼 이 앞에가 이게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네. 이걸 이용하여. 뭐. 내려다본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 어떻게 제공해. 그럼 다시 이건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이것을 어디에. 모니터로. 제공.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카메라로 촬영해서 어떻게 영상 만들어. 1. 어떻게 모니터에 전달해. 난 이게 궁금한데. 그랬더니 말했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대놓고 말했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이. 근데 이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연습을 했잖니. 기술이네. 하울을 던져야 되겠네. 그럼 영상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모니터로 전달하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봤더니 일단은 질문이 이거만 했네. 일단은 영상 어떻게 만들어. 이거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 자 먼저 야 오늘은 결정타야. 우리 앞에서 많이 했어. 이게 이 과학기술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였어. 먼저 에이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과학기술인데 어떻게 먼저가 제일 먼저가 제일 중요해. 먼저란 단어가 왜 중요해. 순서를 말해준다는 말은 아 이건 ABC 순서로 나오는데 수능 출제 그럼 ABC의 각각의 특성들의 차이를 비교해서 물어보고 순서를 바꿔내겠네. 이게 끝이야. 하울은 순서 아니 순서 말한다고 말했고 그 순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각각의 단계들의 특성을 순세대로 연결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고 끝. 과학기술이 아니고 비교 차이점 순서 이거 뭐 있어. 먼저 때문에 끝났네. 한영 일어나이. 한영 일어나이.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격자판이 뭐예요. 몰라. 바둑판에 알려줬네. 여기에. 먼저 바둑판 모양을 찍는다. 카메라로 찍겠지. 바둑판을 찍겠지. 이 장치에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촬영하는 구성 요소 나왔네. 그럼 여기다 광 광각 카메라는 어차피 카메라인데 큰 상대 서술에 적어. 들어가 빨리 적을 준비해. 광각 카메라 시야각이 크 갖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뭔데요. 몰라. 줄지만 사각지대가.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위의 곡률로 인해 곡률이 뭔데요. X로 인해서 영상이 중심부는 상대 서술으로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진다는 현상. 즉 렌즈 상에 왜곡이 발생한다. 광각 카메라 얘로 찍는데 얘는 시야각이 커. 이렇게 적어. 시야각이 뭔데요. 몰라. 사각지대. 이거 무슨 지대인데요. 몰라. 오각지대는 없나. 육각지대. 몰라. 어쨌든 사각지대는 줄고.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얘가. 렌즈의 곡률로 인해서 곡률이 뭔데요. 몰라. 곡률. 쌀. 쌀 뭐 이런 건가. 모르겠는데요. 곡률로. 한영. 곡률. 곡률로 인해서 이제 상대 서술은 뭐다. 중심부는 이렇게 적어. 중심부는 볼록. 볼록을 이렇게 표시하고. 니네 방법대로. 중심부 반대인 주변부는 뭐가 되고. 멀수록. 중심부에서 멀수록. 상대 서술. 주변부겠지. 이렇게 멀. 멀수록 휘. 무슨 말인데. 몰라. 난 몰라. 그런데 지식 설명해봐. 카메라가 있나봐. 카메라 자체가 있어. 그런데 광각 카메라라는 건 광각 카메라라는 게 있나봐. 그런데 얘는 시야는 잘 잡나봐. 그런데 렌즈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쉬워 보이나봐. 아마 공률이라는 건 쉬워진 정도거든. 이 과생들 알지. 너무 많이 쉬워가지고. 광각 카메라로수록 많이 휘었나봐. 볼록 렌즈가. 그래서 주변으로 갈수록 많이 휘나봐. 그 얘기야. 지식으로 말하면 공률이 쉬는 정도기 때문에. 이 얘기야. 그런데 그런 뜻 전혀 몰라도 공률 그냥 X.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럼 문제가 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래. 논리상.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나와야 되겠지.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 뭐였어? 왜곡을 일으킨 게 뭐래? 공률. 그럼 동의어. 공률이야. 카메라 자체의 특징 공률 때문에 공률을 몰라. 카메라 자체의 특성이 볼록했기 때문에 특징을 내부 그럼 눈에 확 들어와야죠. 이런 거. 상대어 읽기. 그러면 지금 왜곡이 있는데 아 다시 정리해야 돼. 아 왜곡이 두 종류네. 왜곡이 있는데 왜곡 하나는 이 공률 때문에 생긴 이걸 뭐라고 하고 내부 변수라고 하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뭔가 왜곡이 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외부 때문에 생기는 외부 변수라고 하겠네. 그럼 시험 문제에 두 개 묻겠네. 무조건 이렇게. 이해가 아니고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맨날 보라고 했죠. 상대어 보기 내부. 괜히 내부 말했겠니. 외부가 있으니까 내부 말하겠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개수로 나타난다. 몰라도 이게 왜곡된 거니까.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무슨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해결책이네. 그러면 내부의 이 내부의 이 쉬는 문제들은 뭐다. 왜곡 모델 너무 싱겁네. 어떻게 보정할까 하는데 너무 단순히 끝났네.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보정한다. 이걸로 끝났네. 너무 쉽지. 뭐 규칙은 반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린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지. 외부. 한편 나오잖아. 바트. 바트가 왜 나온다고. 뭐 때문에 나왔다고. 내부 때문에 나왔다고. 상대가 있으면 바트. 이론에서 다 배운 것들을 적용해. 그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됐네. 그럼 카메라의 기울어짐이네. 그럼 이 자리에 뭐. 공률 자리에 뭐가 오면 돼. 카메라의 기울어짐이지. 이게 왜 부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도정. 외곡의 원인을 그대로잖아. 왜 부변수. 내가 썼나 지금. 내가 쓴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이렇게 쓰잖아. 시청자님들이 내 명령을 지시를 받았나. 쓰잖아. 경제학과 가는 사람들은 논리로 경제학을 하고 이과 가는 사람들 논리로 과학을 해봐. 교순들이 놀래지. 바로 그냥 조교 데려가야지. 너희 연구원으로. 너 내 밑에 있어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촬영된 영상과 이제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겠지. 1세계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 영상을 보니까 격자판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기울었네. 영상에서. 너무 뻔한 얘기야.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 격자판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왜 왼쪽에 있지. 통해 카메라의 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어떻게 보정해요. 말이 너무 길어. 실제 봤을 때 찍은 영상이랑 뭘 찍었는데 아까 격자판이랑 비교해. 이거 비교해서 틀리면 고치면 되지 뭐 이거야. 그러나 굴의 구조는 외부 변수 그다음에 해결책 내부 변수 해결책 이라는 이 두 개의 차이 구조를 이해하고 읽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는.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읽고 있는가. 시험 문제 뻔히 두 개 내겠네. 읽고 있는가. 이거 하나 낸다면 이건 상대가 서술어니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야. 먼저기 때문에 뭐야. 1단계인 거야. 1단계. 이게 1단계구나. 왜곡을 촬영해서 생기는 왜곡을 보정하는 게 1단계. 그럼 이제 먼저라고 했으니 2단계 나오려나? 왜곡을 보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영상 만드는 방법이니까 왜곡 보정이 끝나면 됐네. 2단계네. 이게. 끝나면 내 달락의 첫 문장. 순서로 가네. 그럼 시험 문제 앞에 내용과 이 내용을 섞어서 내겠네. 그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정해졌네. 이 둘을 비교해서 내는 거 이 앞 단계와 이 뒷 단계 비교하는 거 문제 개수가 벌써 정해지잖아. 벌써 뭐가 나올지가. 한영 오케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들을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화가 필요하다. 2단계. 2단계가 시점 변 환이네. 시점 변환이 뭔지 설명했네. 시점 변환은 영상의 점들은 영상의 점들은 논리성 몇 차원이라는 거야? 2차원의 점들과 실세계, 격자, 격자판, 실제 세계 이게 3차원을 찍었잖아? 이 영상의 점들과 이 영상의 점들을 비교했을 때 추정해서 비교했을 때 원근 효과가 나타나봐. 그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이 시점 변환이다. 그런데 일단은 다시 이거를 거친 다음에 1단계를 거친 다음에 2단계야. 순서, 순서, 순서 또 하우 그럼 이제 됐어. 여기도 하우듯이 야, 어떻게 도정해? 그럼 원근 효과를 제거하자? 그럼 또 하우 어떻게 제거해? 하우 또 원근 효과를 하는 건 뭐야? 고민하지 마. 이과생들 착각하지 마. 지금 봐, 이게 수능이지. 이과생들 이거 배워? 안 배워. 내가 누누이 말해도 그냥 선생님들은 자, 이과 뭔가 지식이 나올 때마다 온통 지식 쏟아붓고 그게 나올 거라 생각하니? 누누이 말했어. 수능, 국어는 문의과 공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선택에도 유리하지 않은 내용들만 나온다고. 그냥 이과생들 근데 육구나 사설, 목요사 보면 자기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 꽤 있거든. 육구와 사설과 수능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고. 사설 대비할래? 6월, 9월도 대비가 아니야. 그거조차도 논리가 잘 안 맞아. 수능부터 벗어나, 그거조차도. 육구 잘 봤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수능 나가서 왕창 망하지. 인생은 그런 친구들 많을 텐데. 아닌가? 질적으로 다른데? 논리. 문제네, 원근 효과. 해결책.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을. 미안해. 말해줬네? 3차원, 2차원. 투명하면 그럼 원근 효과가 뭔데요? 크기가 상대 서수로. 과학기술 읽을 때 크기, 부피, 질량 관심이 두라며. 상대 서수로. 동일.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상대 서수로 멀리 있을 때 더 작게 나타나는데 이게 원근 효과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거리가 멀더라도 다른 물체의 크기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모르겠고요. 선생님. 모르겠고요. 원근 효과가 뭔지 설명했네요. 다 설명해줘. 원근 효과란 뭐다?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멀리 있을수록 멀리 있는 실세계의 대상일수록 그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어? 작게 보인다. 영상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원근 효과다. 그런데 멀리 있을지라도 작게 보이면 안 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원근 이 효과를 제거하는 거다. 상대 서수로 멀리 있을수록 작. 그러면 원래대로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하우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 또 하우 왜곡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일단은 시점 변환이 올라오려면 계속 그 말 해주는 거야. 너네 모를까봐 왜곡이 보정된 다음에 보정된 영상으로 시점 변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곡이 보정된 그 단계까지도 뭐는 계속 들어 있는 거야? 원근 효과는 계속 들어 있는 거야. 니은까지에도. 원근 효과는 해결이 안 된 거야. 왜곡 보정이 끝난 다음에 원근 효과라는 걸 제거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계속 원근 효과가 들어 있는 거야. 그냥. 그건 수정이 안 된 거야. 앞 단계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왜곡만 하는 거고 이건 왜곡에 속하지 않는 거야. 지금 헷갈리면 안 돼. 글을 생각했대. 글을.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잘 봐. 첫 문장 X와 영상에서의 점이지 영상에서의 점과 또 그 얘기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들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똑같은 얘기야.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잖아. 영상 2차원의 점들 P와 Q를 알고 있다면 P에 해당하는 격자문이 해당되는 게 A야. Q에 속하는 점이 실제 점이 B야. 이렇게 추론한다는 거지. 추정. 얘와 얘. 얘를 통해 얘를 추정하는 거지.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 점들 간의 대응관계를 가상의 자폐교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P하고 Q A Q B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엄청 많은 점들도 격자에 각각 대응되는 걸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대응관계 이게 하우거든 이 대응관계로 보증한다거든 이게 안 들어오면 그립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립기가 안 되면서 뭘 시험을 본다는 거야. 자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또 반복되는 단어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그립기 기본 기술 지문에서 뭐뭐를 이용 활용 이게 하우에 속하는 거라며 그럼 이거 아무런 수가 없지. 대응관계를 하우 속하는 단어잖아. 이용해서 뭘 해도 통해서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한 모양과 격자간 상대 크기가 실제서 이거 아! 통일한 거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야 봤더니 야 P 야 이거는 이쪽에 있는데 왜 대응되는 A가 오른쪽에 있었어. 그럼 Q는 B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C자리는 뭐 아니 C가 아니고 P, Q, R C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R하고 C가 서로 호응이 안 돼. 이 분이 틀렸으니까 이거 똑같이 맞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앞에 하고 똑같아. 비교하는 거지. 실세계랑. 대응관계를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영상이 된다. 그래서 대응관계 하우로 그 원근 효과를 맞춘다. 멀리 있는 애조차도 똑같이게 맞춘다. 얘 자리라면 얘 크기가 같은데 왜 쟤는 작게 느껴지지? 그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변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다시 하우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보정해서 똑같이 만들었어. 원근 효과를 제거해서. 그런데 그게 그다음 단계가 3. 이렇게 만든 각 영상들을 합치다. 왜요? 각 영상은 전후, 좌우 카메라가 4개가 있나봐. 각각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합치면 하나의 모니터 영상이 만들어진다. 자, 내가 할 땐 별 거 없는데? 그거 네 생각이고. 앞에서 매곡 보정 두 개. 내부, 외부. 그런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시점 변환. 시점 변환인데 시점 변환은 멀수록 작아지는 거를 동일하게 만들어. 어떻게? 영상하고 이거 비교해서 끝.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